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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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홍복지사님 하시는 일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방문요양 또 방문요양 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매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 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과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좀 궁금해서요. 네 부족한 거 맞지만 어르신들의 요구와 또 선생님들이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고 또 정보를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면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가깝게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남자로 보람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이 혼자 계셔야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서비스 시간들이 2시간,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좀 아까운 것들도 있어요. 네 아 보호자님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? 보호자님들은 뭐 먼 거리에 계셔서 특별하게 잘 왕래는 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어르신들을 잘 또 섬기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 또 마음에 불편하지 않게 잘 섬겨드리고 있어서 그러니 연편하지 마시고요. 방문 요양 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되어지고 더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는 어르신들에게 노후에 또 마지막 가는 인생에 그런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선미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사랑의 집에 근무하시는지 하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왔어요. 사랑의 집에서 어르신들하고 있으면서 복지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잘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. 어르신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«괜찮아, 생각해 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e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